영등포구가 영풀마켓을 운영하고 아나바다 장터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구는 가족단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영풀마켓 오는 8월 3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구청광장 및 당상공원에서 진행됩니다. 영풀마켓에서는 아나바다 문화장터, 공연, 어린이 특색체험, 업사이클 존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특히 아나바다 문화장터에는 2인 이상 영등포구 가족 누구나 판매자로 참여 가능합니다. 판매물품은 의류, 신발, 악세서리 등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에 하나며 참가료는 무료로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이달 20일까지 구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됩니다.